하이! 볼! 거북이 레이스라고 해서 장애인분들이나 지체 장애인분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운동하는 굉장히 좋은 취지의 마라톤인데 그곳에 스트레칭 초청받아서 강사로 지금 시간은 7시 25분이고요 스트레칭 시작은 8시 몇 분이었지? 8시 반? 반이었는데 일찍 와서 구도 좀 확인해보고 저희도 리허설 해봐야 돼서 일단 저희가 내리겠습니다 내려라 마침 일찍인데 되게 많이 오셨네요 광장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천막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야외 방송에서 뵙쏘던 형님 아니시죠?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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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블 필요하면 여기 있으니까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? 여인상 어? 여기 또 뒤에 또 오시는 거 같은데 오오 연애인 처음 봐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이발 하이발 오늘 참 고생 많이 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인사해주세요 하이발 하이발 나오고 있는 거예요? 하이발 selber 매일 뭐 아 벙 내 네, 제가 너무가? 아 지금 시민 하시는 거에요? 안녕하세요 형 싸인 있어요? 대구에서 오셨어요? 자 우리 운동 유튜버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? 혹시? 오! 다한다! 즐겁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운동하자라는 모토와의 우리 일반 분들에게 유튜버로 질 좋은 영상을 제공하는 우리 유튜버 마랑님께서 여러분들의 레이스 앞서 스트레칭을 도와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. 여러분 마랑님이 올라오시면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. 아 너무 멋있습니다. 만족이 완전히 운동 유튜버 하고 있는 마랑입니다. 하이 바울 일단은 이 더불이 2회 레이스에 이렇게 부족한 시간에 여러분들의 스트레칭을 받게 돼서 정말로 영광입니다. 저희가 뛰기 직전에 여러분들 몸이 지금 또 경직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도와드릴 거예요. 옆 사람과 좀 어느 정도의 공간을 좀 두시겠어요? 저희가 살짝 하이니를 살짝 해볼게요. 저처럼 무릎을 살짝 올려보세요. 10초 정도 남았습니다. 자 조금만 해볼게요. 저희가 머리부터 발목까지 하나하나씩 이제 스트레칭 할 건데요. 손가락 두 개를 저처럼 이렇게 해주세요. 이대로 바로 목 뒤에 대시고요. 하늘 높이 쳐다보실 거예요. 여섯 일곱 여덟 어깨는요. 우리 관절 중에서 가장 많이 돌아가는 관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한쪽에만 하는 것보다는 저처럼 빙글빙글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. 자 10초 정도 빙글빙글 앞쪽으로 돌릴 거예요. 하나 둘 반대 손은 팔꿈치 정도로 잡으세요. 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대로 어깨를 잡아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은 반대로 그리고 허리도 반대로 돌려주세요. 그래서 어깨 상부 허리와 항워리도 스트레칭 해주면서 무릎 안쪽에 대시고요. 처음에는 우리가 왼쪽으로 어깨를 좀 눌러줄 거예요. 아래로 저희가 손으로 이제 발끝을 터치할 건데 아프신 곳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. 편안한 데까지 이렇게 식초하고 그대로 계시면 돼요. 옆 사람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. 남자도 상관없고 여자도 상관없고 잡아당긴 상태에서 위로 올리시면 안 되고 뒤로 뒤로 당기셔야 돼요. 내려놓으시고 반대 손 그리고 반대반 위에다 놓으셔서 앞쪽으로 저처럼 네 그렇죠 너무 엄수지가 나뉘면 천천히 앞쪽으로 숙여주세요. 네 좋아요 좋아요 아직 멀었어요 자 좀만 더 해볼게요. 아 행복한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서 고개도 흔들어주시고 네 저희가 스트레칭 한 10분 정도 했는데요. 아 이제 곧 시작돼 거북이 레이스 여러분 닫지 마시고요. 그리고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좋은 추억 만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유튜버 마랑이었습니다. 여러분 이분 닉네임이 뭐라고요? 아 너무 멋있죠? 자 마랑님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만 하고 싶어요. 저도 운동하면은 마랑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? 이런 질문 한 100만번 받으셨겠지만 진지한 전문가의 답변 묻고 싶습니다. 꿈 깨세요.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. 형님들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? 지금까지 마랑님이었습니다. 여기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션인 것 같아요. 마랑 팀 맨 앞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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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랑님 힘들어 보이시는데 힘들어 보이시는데 원홉 패스요? 오 말빡 팀 들어옵니다. 이제 와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말국팀 야 형 오랜이 기네요. 저희 지금 마라톤 끝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. 반가워요. 감사합니다.